제가 박주호 이깁니다. 맵힙니다. 막상 해보잖아요. 영상에서 공부하면 잘하죠? 해보잖아요.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형 우리 폼 좋잖아. 너랑 단식해도 이길 것 같아. 진짜요? 정식 규격코트 말고 짤짤이로 하자. 앞에 뒤에 자르고 옆에 자르고 옆에 자르고 단식 단식코트로 네트 맞고 떨어지면 인이다. 네. 한다. 네트 있고 여기랑 엔드라인 앞에까지 자르고 한다. 아웃! 주호야 게임 볼 너 써보라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. 전 여유가 있겠다. 오케이. 형 많이 하신거 알죠? 아 그 뭐냐 공 체크했어. 공이 괜찮네. 아웃 원체로 집중 집중 갑니다.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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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옳지 몬들림 좋아요 주호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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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호야 만들어야 돼. 이거 끼워주면 져. 아 네 알겠습니다. 하하 하하 잘만한데 약조. 잘하지? 하하 4 1 4 1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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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민아 연루 잘 못해? 아직 짤자리 쥐는데? 아니 못하는데? 5번 여러분들 제가 이기겠습니다 2인! 2인! 진짜 바람씨 이제 리드한다 왜 아웃이야? 아웃! 아 지랄지가 2인 아니야? 한참이냐 한참 진짜로? 진짜야? 그래 알았어 지겠는데요? 집사 여기서 올 코트의 차이가 나오죠 자 이제 두 세트는 다르죠 또 자 이제 두 세트는 다르죠 좋아요 지금 노련밑 할만한데 저 새끼야 이기는건데 그렇지 가져와 가져와 빨리 가져와 바람 거기서 이겨도 되라고 거기서 핑이 될거야 자꾸 오케이 롱이 있어? 이쪽 당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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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아 다시기 우승하는거 맞아? 우승했어 진짜 누구야 봐준거 아니야? 비슷한게 아니라 형이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운영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지금 형이 너무 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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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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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야 박대다 지우야 급하다 급하다 다음 거 봐 너무 급하다 지우야 아 씨앗 바로 이건다 네 매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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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제가 박대고 이깁니다 매칩니다 막상 해보잖아요 영상에서 보면 막 잘하죠 해보잖아요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 씨앗 망했다 잡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야 저지려고 해도 저지기가 어렵네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야 그냥 내 실력선이야 그 위가 아니라고 집중의 위처를 할 수 있어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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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회의 형 으흐흑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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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으이! 이냐 이냐 아우씨 나 칠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게임 끝났다 죄송해요 아까 저주기로 했는데 잘하는데? 어때 어때? 잘해요? 준비하지 이제 확실히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집중력 형님이 방금 어떻게 잡혔어요? 밑에 잡혔어 아니 14점 먼저 갔다고 신나가지고 박주호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별거였다 잘하게 한다 아니요 진짜 그러면은 저는 봐줬는데 안 봐준 줄 알잖아요 아니 진짜 잘했어요 잘했는데 공 끝까지 보고 거기서 형이 좀 노련하게 틀어야 돼요 거기서도 올리지 않고 컨트롤 다시 해주고 그쵸 형님 방금 뛰는 걸 뛸 때도 딱 준비 자세가 되잖아 요즘에 형 저도 쉽게 안줘 저도 할 거 하고 다 싫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좀 아까 복식게임도 뛰었지만 실력이 이제는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하나의 한 끗 차이여서 집중 싸우는 것 같아서 이제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아까 성환이랑 할 때도 많이 차이 나는게 아니라 하나 두개 진짜 한두개 한번 더 봤냐 안 봤냐 이게 다 박주호 코치 덕분이다 이말이여 행복 민턴이다 이거 이말이야 박주호가 짝이다 이말이여 와우 민턴에서 박주호 코치 레스 한다 이말이여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